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차를 정비소에 맡겨놓고 와가지고 출구하는데 EQ900 출구하는데 정비소에 이 고객님 친구분께서 정비소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게 지금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쪽은 안양입니다 안양에 와서 이제 EQ900 한 번에 보시고 바로 연락주셨어요 저한테 저렇게 저 다둥이차 믿고 구매할 만하신가요? 네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차가 성능도 좋고 좋은 차 사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갖고 와가지고 시운전도 해보고 리프트 떠보고 다 검수해가지고 이렇게 줄에서 진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출구를 하게 됐는데요 고객님이 여러 군데 유튜브 채널도 많은데 저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인데 제 차를 광복시켜주셨어요 주차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객님 또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저 믿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둥이차 많이 이용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EQ900 출구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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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